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문을 열었을 때 쏟아져 내리는 기억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. 나의 기억의 무게에 아파해야 했던 그대는 알겠죠. 미안해서요 떨려오는 내 두 손을 뻗어 기억의 그 문을 터쳐 숨겨도 좋아요. 보란미품들 누군가 귀에 우려 죽을 때까지 꺼내진 거예요. 아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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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열었을 때 쏟아져 내리는 기억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지친 영혼의 무게는 내 곁에 머물던 그대를 향했죠 미안했어요 그냥 나만 아팠으면 될걸 또 마음의 문을 닫죠 잊어도 좋아요 나란 사랑쯤 누군가 기울여 줄 때까지 생각하지만 또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마음의 문을 닫고